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엄마, 행복은 뭘까요? 제 생각에는 미용은 아닌 것 같아요!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! 꽁지, 너 동궁지 지났어. 빨리 해보자 이제. 하자, 고고고! 엄마, 미용 자격증은 있냐? 야, 김꽁지. 엄마 연장은 있거든? 어? 괜찮아, 괜찮아. 엄마 믿어봐. 꽁지야, 움직이지 마. 어? 너 옛날처럼 꼬리털까지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. 조심해야 돼. 엄마, 간지러운데 어떻게 하라고? 김꽁지, 너 이녀석. 어디서 승깔이야? 엄마, 크리퍼 어디서 난 거야? 이거 소리가 작아서 좋아. 이거 정글몬스터에서 협찬받은 거야. 그니까 좀 잘하자. 어? 잘하자고. 우리 꽁지, 그런 의미에서 몸도 한 번 밀어볼까? 비숑은 뽕빨이라는데 괜찮겠어? 알았어, 알았어. 똥꾸만 밀자고. 똥꾸대, 얼른. 아이고, 이뻐라. 꽁지, 똥꾸만 소중하니까 얼른 가려줄게. 김꽁이, 꽁지, 털미인데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? 하품하고 난리 났어? 어? 곧 너도 시작이야. 기다려. 엄마, 잠이 와요. 이거 엄마가 쓰담어주는 느낌이에요. 이게 정말 잠이 올 만큼 좋아, 꽁지? 어, 우리 꽁지 그럼 이걸로만 앞으로 미용해야겠네? 행님아, 너도 곧 시작이야. 자, 우리 꽁이. 뱃살 한 번 시작해보자. 엄마, 꽁이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꽁이가 관심을 보여서 엄마가 오늘 하려고. 근데 꽁이 왜 이렇게 얌전해? 너 오늘 왜 사라를 왜 안 보여줘? 어? 너 이거 방송인 거 아는 거야? 어머, 믿고 맡기겠다. 잘하도록. 잘하도록.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 할 거야? 자, 꽁꽁이. 스트레스 풀어보자고. 바디타임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